사진 찍으러 와 놓고, 기다리러 오세요. 모든 것에 순서가 있는 거. 아, 너들이 흔들어 죽겠어요. 저는 여기서 찍으면 좋겠어요. 찍어줘, 동아? 아, 괜찮아. 우리 기다리고 있어. 어, 찍어줄게. 내가 찍는 거 싫어? 아니요. 언니 너무 I don't like boy. 나 몰라? 이 석가 향이더라. 근데 이게 계단이네. 나 이제 안 써. 이렇게. 아, 감사합니다. 봐봐, 봐봐. 야. 야. 자기야. 잘하고 보여줄까? 골라봐. 너무 많아서. 그니까. 이거 어때요? 자기 아들 어때? 석녀들? 나 너무 마음에 들었잖아. 아, 나 이렇게 잘 찍어줘 자신이 없는데 어떡하지? 우산 앉아 봐. 제가 부탁해. 너무 멋있어. 지효 언니. 지효 언니만의 감성이 있어. 사진 너무 멋있어. 포즈가. 잠시만 맞지. 언니 지금 옛날 얼굴. 아, 그래? 옛날 얼굴 좋은 건가? 좋은 거지. 지금 7년을 벗으러 올라갔어. 이거 같이 찍어줘. 안녕하세요. 뭘 해도 되나? 어, 맞아. 취할까? 생각보다. 빵티밖에 보이죠? 빵티밖에 보이죠?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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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은데? 베스트. 아미 베스트. 근데 여기 진짜 잘 나와서 적당한 햇빛이랑. 여기 저희도? 저희가 저번부터 찍었던 룩이 올라서 추천해요. 이거 득회 존. 득회 뮤뱅 존. 추천. 저기 가면 줄 서야 돼요, 여러분. 줄 서야 되는데. 진짜. 알지. 저희가 이 각도를 한 번 더 찍어줘. 챌린지도 저기서 많이 찍으시고. 여기. 여기 대기실이 많아서 조금 민망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다 문 닫고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서 많이 찍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찍으세요. 참. 참.